이곳을 사랑하게 됐어요. 왜요?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나요? 있어야 돼. 난 이유 없는 사랑이 더 좋던데. 내 미션이 더 좋던데. 내가 우리의 땅을 전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헷갈리, 이 땅을 전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네 땅을 전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손님이라고 했다가 남편식 때 또 가실 게 쓰리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시죠. 전 혹시나 변호사님이 한국에 남신화했어요. 이 나라에 좀 일하고 있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질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변호사님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만의 일 Go give love to your body It's only you that can stop it Go give love to your body It's only you that can stop it Go give love to your body It's only you that can stop it Go give love to your body Go give love to your body 아직 정신 탈세를 보라야죠 내가 곧 따라다니는 걸터치실게요 걸어보는 걸 경험하기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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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waiting for this to know I'm waiting for you